저리가 초코물 괜찮아요? 괜찮아? 목이 다 셨어 목이 셨다는 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이 게임 영상 아시죠? 초코물! 저리가 초코물! 이 게임을 하고 아니다 다를까 소리를 너무 지른 나머지 으뜸이가 목이 쉬었습니다 음.. 웃음이 나약하다 나약해 우우우우우우우우 곰팡이래요 곰팡이래요 널리지마 곰팡 게임 널리지마 곰팡 게임 오틴인데요 곰팡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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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팡cha 끌 못했래요 곰팡이래요 아니 진짜 곰팡 게임 하고 또 목이셨어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? 두 번째요 어어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으뜸이가 한 번 게임을 골라봤습니다. 오늘은 정말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게임을 골라봤어요. 우리 야외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나가주셨더라고요. 바로바로 베스트 시뮬레이터 엑스. 우리 집 뱃 엄지. 엄. 캬. 인. 엄. 캬. 인. 어. 엄. 캬. 인. 엉. 어. 순네. 엉. 엉. 발 냄새 꼭꼬 수어. 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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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. 엉. 엉. 캬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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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캬. 대. 대. 캬. 하하하. 하하하. 자 이 게임을 왜 골랐냐면요. 펫. 펫 뭡니까? 뭐 반려동물이라는 뜻이잖아요? 응. 어. 펫 시뮬레이터.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임 같은데. 저의 목을, 이 쉬고 쉰 목을 힐링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. 귀여워! 자 그러면 우리 냐아러분들의 엄청나 댓글 추천을 받은 패시브리터 X 바로 들어가 보시죠! 냐하! 냐하! 벌써 귀여운 게임의 기운이 느껴져요. 식 your fat! 애완동물 고르는 건가? 포켓몬스터 같은 건가? 뒤에 보니까 알 같은 것들도 보이는데 애완동물들 수집하는 건가 봐. 이거 포켓몬스터 스타팅 포켓몬 고르는 것처럼 고르는 것 같아. 이름 뭘로 할 거야? 이름은 에이미! 네? 개 같잖아요. 뭐라고요? 말이 좀 셌네요. 에이미가 워낙 강아지 같잖아요. 아 귀엽다고! 에이미로 하겠습니다. 에이미로 해서 온갖 신부를 다 시키겠습니다. 아 그러면 나는 토끼! 이름 뭘로 할 거예요? 아 이런 거 진짜 신중해진단 말이야. 괜히. 에이미 이리 와! 어? 나? 아니 아니. 내 팬. 에이미 이리 와! 헷갈리는데. 이름 좀. 에이미 이리 와! 여기 다른 팻들을 수집할 수가 있나 봐요. 300골드 와. 아니 근데 등급이 높으면 뭐가 좋지 펫이? 더 귀여운 건가? 이거 뭐야 도대체?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 게임에서 아무 정보 없이 들어왔어요.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셔서 들어오긴 했는데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이거 펫 펫 봐봐. 펫 하나가 발자국 세 개가 됐어. 펫 하나가 발자국 세 개? 뭔 말이야? 잠깐만 내 펫 어디 가? 빠이 빠이. 어 펫이 이거 부신다. 내가 클릭한 거. 아 이거 부수면 내가 먹을 수 있는.. 아 돈이 생겼어! 펫이 동전을 공격하니까 동전이 생겼어. 와 이거 진짜 돈 벌어오는 펫이네. 좋았어 에이미 돈 벌어와! 에이미 공격 돈 벌어와! 오 약간 이거 포켓몬스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그런 거 같아요. 그럼 저기 등급이 높은 펫은 공격력이 센까 봐. 에이미! 이거밖에 못해! 더 공격해! 더 세게 공격해단 말이야 에이미! 에이미 봐봐 우리 정면에 봐봐. 만골드 구매하여 잠금 해제 써 있잖아. 만골드를 모아야지 여기서 통과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만골드를 빨리 모으려면 여기 동전을 많이 켜야 되는데 많이 켜려면? 아 펫들이 많이 필요하다. 그렇죠. 이거 쓸 수 있나? 오 뽑기! 포켓만 뽑는 거 같아! 황금손! 넌 내 거야! 오! 펫이 두 마리 됐어. 아 이런 거구나. 아니 게임이 너무 평화로워서 적응이 안 돼. 맨날 무서운 게임 이런 거 하다가. 어 그러니까. 아 여기 확률이 있네요. 나오기 힘든 확률이구나. 황금캠. 아 얘를 뽑아야 되는데. 눈탱이, 방탱이. 눈탱이, 방탱이 약간 힘든 건데. 벽목으로 간다고? 펫을 네 마리만 운용할 수 있네 일단은. 아... 에이밍 버려. 황금군단이다. 나 뭐 알아버리네. 공격! 공격 오! 하나, 둘, 셋, 넷. 오! 공격! 아 얘를 왜 이렇게 악해. 야 너네 왜 이렇게 악해. 골든카드 나도 있어. 여기를 통과해보겠습니다, 저는. 여기 통과했어? 잠깐만, 여기 펫들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? 일 시키고 있어. 야하! 난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. 어? 호버보드? 호버보드라는 게 있네. 저번에 에이미가 현질해준 걸로 호버보드를 구매했습니다. 호버보드가 뭐야? 한번 자랑해주고 와야겠구만. 헤이! 오케이. 뭐야? 뭐야? 저번에 네가 현질해준 걸로 샀지. 아 부끄럽다. 나도 어서 사? 그 왼쪽에 메뉴 있어. 그래, 빠른 이동을 위해서는. 오 이제 좀 캐야겠다. 돈이 없다. 통과하려니까. 와 신기한 게임이네. 그니까. 근데 이게 계속 끝인가요? 펫 일 시키면서 끝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임인 건가요?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? 포켓몬 배틀 이런 거 없어요? 돈 많이 모아서 펫 늘리는 그런 건가 봐. 계속 동물들 노동시키는 게임인 건가요? 이거는 동물들 관리감도 가는데. 내 모습에서 약간 현타가 오는데. 동물들 일 시키고 난 채찍질하는 게임이잖아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나 한번 점점을 갔다 와 봐야겠어. 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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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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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어. 왜? 펫들 조합할 거냐고 해서. 어. 내가 데리고 있는 펫들이 다 조합했거든? 어. 하나 안 됐어. 이게. 얘 한 마리가 됐어. 뭐야? 아 망했다. 다시 키워야 돼. 공격 나의 펫들. 오. 무지개 펫 만들기가 있다. 무지개 펫 만들기? 실패. 아 오케이. 아 화. 잠깐만. 잠깐만. 없어졌어. 없어졌어. 아 말도 안 돼. 내 펫. 내 펫 돌려줘요. 아니 환승 펫을. 무지개 펫을 만들어줄 수 있대. 어. 근데 실패하니까 없어졌어. 내 펫 데려갔어. 이 차 이난 놈들. 흐 즐거웠다. 네. 근데 여기는 펫을 다 모으면 뭐가 있나? 몰라. 도감 같은 거 뭐야 도감? 펫 목록? 이거의 그냥 목표는 잘 모르겠어. 여기서 그냥 힐링하는 건가 봐 이렇게. 그럴 리가 없어. 이 게임의 컨텐츠가 뭔지. 다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 안 해봤거든요. 아 여기. 포켓몬 도감 같은 게 있어요. 펫 도감. 아. 플러스 1펫을 장착하고 도달하세요. 이걸 모아야 되나 보네 펫들을. 아 150마리에 모으면 뭐가 있나? 오케이. 나의 목표는 펫 마스터. 150마리 전부 모아주겠어. 아 다 모아야 되는구나. 오케이 도그. 첫 번째 알부터 마스터하자. 아 토끼 있는데 나 떠나왔네. 아 이거 진짜 포켓몬 빵 스티커 뽑듯이 이러네 또. 아 뽑는 재미가 있어. 저 바둑이만 나오면 돼 바둑이. 빙탱이 망탱이. 나와라 바둑이. 아. 나왔다. 탈마티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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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. 슬슬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. 시작한 지 30분 만에. 지금 포켓몬 카드 12시. 뽑는 거에 중독되네 진짜. 다 모으려고. 저 똑같은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지금. 두 마리에. 똑같은 친구들은 나중에 합성하고 그런 건가 봐. 아 돼지 그만 낀 나와. 어 축하해. 그만 나와 또 돼지. 그만 나와도 돼지. 그만 나와도 돼지. 그만 나와도 돼지 제발. 제발 제발. 돼지 가라. 둘 셋 넷 다 열. 돼지 엄마가 됐어. 저 네모 친구. 네모 친구 나와라. 돼지. 그만 그만. 돼지 그만. 돼지 그만 제발. 그만 제발. 그만 제발. 아 돼지 진짜. 돼지 진짜. 다 처라면 아닙니다 여러분. 다 처라면 아닙니다 지금. 이거. 목표가 뭐야 그래서 우리. 모르겠어. 이거 무슨. 포켓몬 카드 가듯이 계속 가야 돼 이거. 계속 이런 게임인가 봐. 안녕하세요. 이거 힐링 게임 아니야. 이거 힐링 게임 아니야. 도밭 게임이야. 야 돼지가 몇 마리야 지금. 나 이제 목장 차려도 돼. 소란 돼지 엄청 많아. 으뜸님 맞아요. 주시는 건가요? 주시는 건가요? 그럼 저는 제가. 제일 아끼는 돼지 드릴게요. 오! 감사합니다. 저 에이미님. 네? 저 펫 한번 봐주시겠어요? 뭐야? 뭐냐? 선물 받았습니다. 우와. 멋있죠? 우와. 해양 찬란하네. 어? 또 뭐 주실 건가 봐. 주세요. 다 주세요. 돼지 군단을 드리겠습니다. 왕감자. 대박 돼지 고마워요. 에이미 나의 페트를 봐라. 깜짝 놀랬거다. 뭐야? 내 페트를 보여? 뭐? 레전더리야 레전더리. 에이미 어딨어? 나 여기 길이나 뚫고 있어 지금. 내 펫의 위력을 보여줄게. 이리 와봐. 길이나 한번 뚫어보자. 오! 엄청 강해. 아 이 맛에 펫을 업그레이드 시키네. 와. 자 지금 에이미 펫이. 에이미 펫이 여기 열심히 부수고 있죠? 제가 보여드릴게요. 뭐야 저거. 뭐야! 강력하지? 난 뭐한거야! 근데 그거 어? 받은 거잖아. 인정. 원래대로 할게요. 가자 등군난. 너무 느려. 너무 느려. 잠깐만.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? 어 받아. 엄청 좋아. 난 줄게 없는데. 감사합니다. 열심히. 엄청 힘들게 모셨을텐데. 네. 이렇게 된 거. 우리 내 아들의 돈 받았으니까. 한번 받은 펫으로. 쭉쭉 한번 나가보자 한번. 좋아. 또 뭐 주시나봐. 오 뭐야. 대박. 전 드릴게요 돼지밖에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야 돈이 쏟아진다. 돈이 쏟아져. 에이미. 어? 나한테를 쓰지 말라며 받은 거. 내가 그랬어? 어. 썼어. 썼어. 내가 왜 왔어. 좋아. 나한테 받은 펫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면 보겠어. 지금 끝까지 가려고요. 가자. 통과. 통과. 이것도 부숴보자. 오. 오. 이 세상에 적수가 없다. 오. 뭐야? 우와 뭐야? 끝이야? 판타지 월드래. 이거 타면. 아 진짜? 가보자. 판타지 월드로 고고. 고마워. 우와. 우와. 우리 이런 월드가 있었어? 저긴 뭐야? 이건 또 뭐야? 돈이 바뀌었다. 돈 모양이. 아 판타지 월드래. 또 다른 파페인가 봐. 에그도 달라. 에그만이 나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시작 시작. 이게 뭐야? 아 다른 섬으로 갈 수 있대. 이리 와봐. 아 진짜? 도대섬. 사무라이섬. 캔디섬. 에? 여기 나 한번 캔디 아이랜드 가볼게. 가봐. 아 돈 드네. 난 돈이 많아. 아 돈이 많아. 오. 우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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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서 뭐해? 하하. 하하. 오. 이미 어떤 캔디섬은? 할만해? 뭔지 모르겠어. 그냥 왔어.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. 이걸 모르겠어. 네? 하하하하. 그냥 모르겠어? 근데 이거는 오늘 하루 우리가 끝낼 수 없는 게임이야. 그러니까 이건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게임이에요. 팻들을 엄청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. 일단 팻 보감을 완성시켜야 돼. 어. 근데 아까도 봤듯이 우리 그거 한 2, 30분 했잖아. 계속 돼지만 나왔잖아. 아. 천국이야. 하하하하. 근데 확실한 거는 오늘 나는 힐링을 제대로 했어. 우리 냐아들이 팻 우리 챙겨주는 거 보고 감동했고 이게 힐링이 아닌가 싶어요. 오늘 제 목에 앉아서 여러분들. 하하하하. 저한테 말해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네. 오늘 이렇게 패시블레이터 엑스 우린 여러분들 추천으로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. 하다가 더 하고 싶은데. 목이 계속 안 좋아서. 목이 계속 안 좋아서 더 하고 싶은데. 더 하지 못했다. 그거 제가 한 말이잖아요. 그런데요? 왜 번역하는 척 해요? 제 말 다 했잖아요. 하하하하. 아니. 근데 진짜. 오히려 공포 게임 하다가 이런 귀여운 게임 하니까. 뭐 심은 거 하는 줄 모르고 했어. 와 돈 왜 이렇게 많이 벌었어. 아니. 니아들 덕분에 이 게임에 막힘없이 그냥 전진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아졌습니다. 지금 50억 있는데요? 그러니까요. 현실의 돈이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 이 엑스 보면서 힐링했습니다. 정말 이 게임인 게 우리 냐아들이 우리 챙겨주는 마음 덕분에 힐링했고요. 진짜 우리 만나서 이렇게 말 걸어주고 또 이렇게 아주 귀한 화려한 펫 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힐링했습니다. 우리 다음에 또 어떤 게임 하면 좋을지 댓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.